안녕하세요. 제가 구성한 이 작품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소재로는 말체와 금어초와 편백을 사용해서 구성을 하였는데 삼위일체 주일의 예전색은 흰색이고 푸르름을 싱그럼을 강조시키기 위해서 편백을 조금 사용하였고 생동감을 주기 위해서 약간의 난립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 밀집된 곳과 또 많은 공간의 여백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의 하나님은 기독교에서 표현하기에는 같은 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작품에는 예술의 다양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크고 넓고 적게 만들어서 응축된 곳과 또 공간의 여백을 줘서 작품의 시원함과 다양성 있게 변화를 줌으로써 작품성을 제가 강조하여 이 작품을 구성하였습니다.